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응답받을 기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워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기중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보지 아니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소원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모든 영육 간 필요한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보좌와 나와 전 세계가 통하며 당연히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의 응답이 진행이 되고 있음이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2, 3, 7개 나라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땅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을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말씀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잡으라 하면 잡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사로 생각했죠? 아니 오늘 제목이 왜 이래? 이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지 뭐 만약에 이래 생각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땅을 치고 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다 예 출애국기 34장 지금 메시지 중입니다 권사님 34장 몇 절에서 몇 절이죠? 네 하느님이 언약을 세우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언약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언약 못 지키는 우리 수준을 알고 우리가 불신앙 하고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믿음이 모자라는 줄 알고 사단이 별 짓을 다 해도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자기야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부부간의 싸움도요 무엇이 이거 남편이 한마디 하면 아내가 또 한마디 하고 이래야 싸움이 되죠 난 너무너무 싸우고 싶은데 딱 싸우려고 딱 벼려면 우리 목사님 나가버리더라고 그럼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사단이 별 짓을 다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마세요 대바다 칠 이유도 없어 은밀히 따지면 조용히 앉아서 언약 기도나 쓰고 계세요 소리 지르고 대바다 칠 필요도 가치도 없다니까 지야 무슨 짓을 하든지 말든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술이 이빠이 돼가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친다 그럴 때 같이 마서서 싸우는 여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피하지 왜? 저 벌써 술이 취해가지고 지정신 아닌데 저걸 내가 왜 상대해 이 마음이잖아 똑같은 거예요 벌써 쫓겨난 거야 머리가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쫓겨났어 그동안에 아지트로 삼고 있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 쫓겨나가지고 밖에서 소리소리 지르고 있는 거야 내가 살던 집인데 내가 살던 집인데 이러면서 가만 내버려 둬요 재미없으면 떠나가요 반응을 보이고 아 이게 왜 이래 내가 예수님 영접했고 내가 그리스도 누리고 있는데 왜 이래 자꾸 이러고 있으면 더 재미있어가지고 더 하지 하나님이 은약을 세우셨어요 내가 세운 거 아니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 줏버렸어 누가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만약에 이게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이거 얻은 거라면 나 불안해서 안 됩니다 나 오늘 밤 잠 못 자 내가 지금 일어나보면 그리스도 가버리고 없으면 어떡해 진짜라니까요 내가 요 기도 꽤나 하고 이랬으면 요 나 정말로 착각 많이 할 스타일이었나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은 믿는데 기도를 기도도 못하는 그런 신자로 나를 세워놨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다행인 거지 그게 기도식이나 제법 나무뿌리 꽤나 뽑고 이랬으면 내가 아 역시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요럴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착각도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나는 아예 못하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뺏어갈까 염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는 워낙에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뭐가 걱정 감사하죠 진짜 감사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도 엄마한테서 무언가를 짐을 지우려고 생각을 안 해요 엄마 수준을 아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될 분이야 진짜라니까 어머니 기도 제목 없으세요 이라고 한 번씩 카톡 온다니까 그래 내가 요새는 은약기도 때문에 잘 누리고 있다 아 예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머니 대단합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 안 돼 엄마가 대단한 거 아니야 아 예 한 마디로 말씀하셨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언약을 세우지 아니 하시면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지 아니 하시면 뭐 어떻겠어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야 무서운 얘기죠 소망이 없어요 소망 소망이 없어 만약에 내가 세웠다면 이건 큰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오늘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지켜야 돼 이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코 드렁드렁 골고 자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 캠프 기간이니까 누구한테 좀 전도하러 가볼까 요 놈을 좀 만나러 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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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한 달이 지나도록 못 갔어 내가 나 옛날 같으면 아 내가 꼬라지가 이러니까 그 아이가 그러게 무너져 있지 또 이랬을 거야 내가 그런데 하나님 내 꼬라지가 이런 거 하나님 보니까 답답하지요 답답하면 하나님 나도 모르게 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내가 요랬다니까 오히려 맞잖아요 하나님이 힘 안 주면 우리 할 수 있어요 내가 삼으니까 가야 돼요 억지로 그걸 보고 율법이라 합니다 그래하면 죽습니다 사단한테 얻어 터져 죽습니다 내가 내가 망한다고 사단한테 얻어 터질 짓을 또 할 겁니까 내가 그래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려도 나는 눈도 깜짝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난 원래 그런데 뭐 내 수준이 진짜 내가 뭐 노력을 잘 합니까 또 뭡니까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사람들 비위를 잘 맞춥니까 겸손해가지고 인사를 잘 합니까 눈도 나쁘고 귀도 나빠하고 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 진짜예요 그건 진짜 맞거든요 베트미든 치는 데서는 소문이 났어 내가 기가 안 좋다 나 기가 진짜 안 좋은가 봐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이라고 듣고 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말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쪽 귀가 좀 더듬가봐 나도 모르게 이라고 듣고 있어 그걸 알더라고 사람들이 기가 안 좋다라는 거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농담처럼 그래 아유 사모님하고는 비밀 얘기는 절대로 못하겠다 뭐 누구 이제 흉을 보고 싶어가지고 내한테 물어보려고 말했는데 내가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아유 사모님하고는 비밀 얘기는 절대 못하겠다 내가 아 왜요 왜요 이러면 아유 아유 굉장히 소문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말이 있으면 저어서 얘기하다가 엄마 온다 와가지고 내 귀에다 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 됐어 우리 교회 식구들 아직까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옳지 않은 인간이 뭐 그래 하나님 앞에서 뭐 그래 폼 잡고 뭐 노력해가지고 뭐 할 거 뭐 있어요 그런 쓸모없는 나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난 너무 감사하지 진짜로 너무 감사 많이 하다 보면 뭘 안 되고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약을 세우지 않으면 내가 세웠다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고 이거는 그쵸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 문제가 무슨 문제다 문제 원인이 누구예요 딱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은약이 아니고는 길이 없어요 문제 원인이 사탄이므로 답은 오직 은약뿐 은약이 뭐라 그랬죠 김승욱 선생님 네 할렐루야 그래서 답이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안 하잖아요 다른 그냥 보통 교회에 가면 40년을 다녀도 나 이해가 안 됐다니까 어떤 사람은 예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라고 어떤 또 군사님은 아 저 하나님 믿습니다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왜 답이 두 개지 나 너무 궁금했어 궁금했어 진짜 내가 좀 약간 조금 이래 뭡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질서 정렬이 안 되면 난 그게 좀 답답한 사람이라 아니 왜 답이 두 개야 왜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또 하나님 믿는다 하는 거야 어느 때는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고 어느 때는 예수님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아예 만나지를 못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맞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어느새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네 그럼 나는 하나님 믿는 거야 뭐 이렇게 하나님 믿습니다도 맞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는데 또 한 단계가 더 남아있다 그랬죠 아까 제가 그림으로 설명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영접하고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가 계셔 이제 요리 되면 누가 공격을 한다 했죠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나니까 나는 사탄이 나를 보면 자꾸 같이 놀자 하지 눈도 깜짝 안 해요 옛날에 내가 데리고 놀던 여잔데 저 갑자기 어느 날 왜 저 밑에 긁어치는 저건 뭐야 일하고 있다니깐 참 신기하죠 제가 23살 먹은 그 아가씨를 7살 때부터 귀신이 들렸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자기 발로 우리 약국에 뛰어들어오는 바람에 사역을 해가지고 우리집에 한 포름을 데리고 있었어 저 집 어딘지 모른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데리고 있었어 나중에 보니까 우리 바로 윗동네 조금 올라가니까 살더라고요 그 엄마가 찾으러 왔어요 와가지고 그 얘기 들으니까 다 거짓말인 거야 얘가 속고 있는 거지 7살 때 절벽에서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밀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야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이제 딱 뭐라 하냐면 아래 위로 하얀 옷을 입은 남자 둘이가 너무 잘생겼대 잘생긴 남자 두 귀신이 따라다닌다 이 말은 이 아가씨의 마음 속에 잘생긴 남자에 대한 간절한 갈급함이 있었겠지 그죠 근데 그 둘이가 하나는 여기에 해골 마크가 그려져 있고 하나는 피가 쭉쭉 흐르는 그게 그려져 있대요 근데 얘들이 부르고 소리하고 별짓 다 하는 거야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찬송만 하면 상 밑으로 기들어가도 이거 안준뱅이상이 있잖아요 그 안준뱅이상 밑으로 기들어가는 거야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고 난리가 났어 그래 하든지 말든지 지는 막 들어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야 찬송 계속하고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여기다가 바로 앉아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찬송 이거 따라 해볼래? 하니까 하지 말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그래 앉아 있으라 그런 이제 혼자서만 내 혼자서만 예배드리는 거지 지는 앞에 앉아있고 근데 한 열흘 됐나 열흘쯤 되니까요 얘가 나도 그거 따라해도 돼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 따라해도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보혈 찬송 하는 거죠 186장에서부터 199장 그 사이 전부 보혈 찬송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보여주면서 따라하는데 이게 7살 때부터 그래 놓을 거야 글을 잘 못 읽어 그래가지고 찬송 가사도 잘 몰라 모르는데 뭐 하여튼 나중에는 이제 내가 그거 따라하는 걸 보고 딱 적었어요 영적 기도문을 딱 적어가지고 왜냐면 한 번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싶으니까 해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라 이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이 말 하는데 한 3, 4일 걸렸어 예수까지 하는데 그리스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막 귀를 막고 난리가 났어 막 저기서 빨리 나오라 한다는 거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나오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대 그래 결국은 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뭐 심리다 까지 기도했어요 영적 기도 그 하고 나니까 엄마가 딱 나타났더라고 찾으러 왔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찾으러 왔어요 그랬는데 거의 1년을 이제 그런 식으로 사역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너무 웃기는 거 그 전에 그 앞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지금 권사님인데 하여튼 안식교를 믿던 분인데 약국에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영접시키고 성경 공부하고 데리고 다니고 달아방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가 거의 약간 이상하게 된 것 같아 그래갖고 내가 이제 딱 가로챘지 이 여자를 가로채가지고 당신 그런 식으로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지옥간다 이랬게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왜요 내가 왜요 솔직하게 말해봐라 진짜 예수님 어디 계시노 이라고 있더라고 근데 왜 약국에는 와가지고 그렇게 멀쩡하게 앉아가지고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영접기도 하고 왜 그랬냐 내가 이랬고 딱 자기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 얼굴이 딱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예수님 얼굴이더래 요 밑에 그래가지고 그 얼굴이 보고 싶어가지고 매일 오는 거야 매일 그러더라고 그래 그건 이제 예수 영접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영접하고 영접기도를 시키는데요 내 귀 고막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 와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하여튼 영접기도 하고 나서 사라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찾으러 오고 할머니가 막 그랬는데 열흘 만에 나타났는데 올빼미 눈을 해가지고 왔더라고 다크서클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면 이러는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따라해보세요 하면 따라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하면 막 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을 못해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집사가 겨우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을 이제 이 아가씨가 처음 내려와서 만났다 교회를 데리고 갔다 너무 웃기는 거 해보고 이랬다 사모님 내 이런 말 해도 돼요 왜 그래 지 안에 있던 쫓겨난 그놈이 밖에서 이래 말한대 야 저 여자 저 옛날에 내가 데리고 놀던 여자야 그 집사님 된 분을 보고 저 여자 내가 데리고 놀던 여자야 이렇게 말한대 저것들이 지금 생전 처음 보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 내가 그 동네 같이 사니까 같이 데리고 놀아는 같지 뭐 어찌 됐든 그러던가 말던가 그거 왜 신경 써요 데리고 놀았던지 말던지 나는 이미 해방받았는데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괜찮아 맞아 맞아 비슷했다 니하고 내가 그럼 니 봐봐라 저 집사님 지금 얼마나 멋있냐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니 안에 누구 계셔 예 예수 그리스도 아 예수님 이라더라 예수님 소리 하지 말아 했지 내가 뭐라고 말해라 했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 그럼 끝이지 뭐 결국은 신랑과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잘 살아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것이 언약뿐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내하고 관계 없다니까 내 상태하고 내가 불신자 상태 아니라 내가 점쟁이 내가 무당짓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 없어 이거 알고 주인으로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상은 밖에 쫓겨나가가지고 줄을 딱 묶어놨어 하나님이 딱 줄을 하나님이 지고 계셔 그런데 줄에 묶여있는 진돗개가 아무리 사납게 띄어도 나를 물 수 있어요 소리는 들으면 겁나지 진돗개는 특히나 한 번 물었다면 안 놓는다더라고요 살점 떨어진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에 개가 진돗개다 하면 굉장히 무서워해서 내가 개를 워낙 무서워했는데 줄에 묶여 있다 싶으니까 지가 아무리 지저보여 똑같아요 그럼 너는 지져라 똥개는 아무리 지져도 경부서는 서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 딱 타고 있고 그래서 답이 언약이다 이 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내가 할 거는 뭐다? 답으로 뭐 어떻게 해라? 잡으라 이게 딱 다른 거예요 이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은 믿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지가 주인으로도 하고 있고 얘는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세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잡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누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 차이에요 이거 그런데 이게 하늘과 땅 차이에요 나중에 천국은 갑니다 둘 다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이 땅 사는 동안에 얘는 막 계속 시행착오야 계속 갈급해 지 노력으로 살아야 돼 그래 봐야 되지도 않아 하나님 그 응답을 안 해준다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자꾸 지 노력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 응답을 안 해요 그렇게 삶이 고달프지 옛날의 내처럼 내가 얼마나 고달프면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자살 기도를 세 번이나 했을까 너무 괴로우니까 삶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하나님이 했냐면 답으로 잡으라고 했어요 잡으라 그쵸? 답으로 잡은 자는 그게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되어 있어요? 답으로 잡으라고 안 했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했어?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이랬어요 그렇죠 그 말입니다 언약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뭐 언약 놔두고 성을 쌌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언약을 잡고 있는 거지 누리고 있는 거지 누리고 있는 거지 그쵸? 지키면 하나님 뭘 약속했어요? 이 지경을 넓혀주리라 지경을 넓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야 겨우 스물평짜리 아파트 하나 샀는데 언약 조금 누렸더니 하나님이 60평짜리 아파트로 바꿔주네 그것도 지경 넓히는 거 아이 자식을 떡 낳았는데 이 어릴 때는 뭐 영 공부도 못하게 생겼고 뭣이 아가 좀 이상해 우리 집에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래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다윗이 어릴 때 보고 아가 좀 약간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이게 뭡니까 남자애가 눈은 크고 또 쌍꺼풀도 있었다 그러니까 큰 데다가 내가 얼마나 아이를 엄하게 키워가지고 소리 내서 울지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 딱 앉아있어 딱 앉아있는 거예요 심지어 엄마 화장실 뭐야 나 시 마려 소리 안 해가지고 그 앉아가지고 시 시 시도 싸고 있고 옷에 내가 그렇게 키웠어요 우리 아이들을 엄마가 완전히 또라이가 돼가지고 엄마가 완전히 도럴 것 같이 이런 수준이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그래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뭐 뭡니까 뭐 어지르고 장난감 못 안 치우고 막 일거리가 생기고 이러면 나는 완전히 죽는 거야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힘든데 일거리 만들면 그러니까 꼼짝마라야 이거는 딱 이 사람 여기 있고 우리 어머님이 하 다윗이라는 소리도 안 아시고 늘 다윗이야 다윗이야 이랬어요 우리 어머님 다윗이 아무래도 아가 좀 이상하다 하면서 아 이거야 제대로 되겄나 뭐 이랬다구 아이가 아이짓을 안 하니까 내가 고래 키웠거든 눌려가지고 원하무집한다고 저녁 8시 9시까지 원하무집하고 끙끙한 데 오면 약국에 다윗하고 떡 놔두고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맡겨놓고 오면은요 하루 종일 아이가 밥도 안 먹고 백가죽이 등에 붙어가 또 울기는 얼마나 울었는지 여기는 완전히 막 이 꼴이 다 내가 오면요 내 치마 꼬리를 다 붙잡고 안 나요 그때부터 말은 안 하고 소리내서 울면 엄마가 싫어하는 거 알고 그냥 눈물이 닭똥같은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는데 소리는 안 나 그러면 내 치마 꼬리를 자꾸 안 나 나 지금도 그런 말을 하면 가슴 아파요 진짜 내가 완전히 돌았거든 그때 그래가지고 화장실에도 딱 같이 들어가는 거야 내가 화장실 가는데도 엄마 어디 또 갈까 싶어 그래 우리 목사님 보고 아니 아이 밥을 안 먹였습니까 밥을 왜 안 먹였어요 우리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이 밥 먹을래 하니까 안 먹는다 그래 그래서 안 먹였대 근데 지경을 넓혀주리라 그런 아들이 내 세상을 어느 아들하고 안 바꿉니다 얼마나 대단한데요 이만젤 서울교회에서도 유목사님 기도 속에 둘이서 카톡 주고받고 얼마나 대단한데요 뭐 그냥 전도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뭐 하고 바꾸겠어요 우리 하버드 박사 지경을 넓혀주리라 그것도 그것뿐이에요 모든 부문에 지경을 넓혀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예 저는 돈은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돈보다는 다른 게 중요하겠지 그럼 나 그런 거 안 부러워 내 돈 없는 거 뭐 부러요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서 바보도 먹고 살지는 않으니까 그 뿐이에요 더 중요한 말씀 우리는 대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있다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근데 그 대적을 어떻게 한다 대적을 하나님이 똑바로 얘기했어요 어떻게 내가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무슨 말이에요 똑똑히 보여줄게다 똑똑히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죠 밤에 살짝 들을 낸다가 아니고 처절하게 그 대적이 망하는 것을 죽는 것을 내가 네 앞에 딱 보여주고 내가 딱 들을 낸다 이 말이에요 뭐 하면 내가 세운 내 언약을 내가 너와 세운 내 언약을 이거 나오잖아요 너와 10절입니까 아니 너와 내 백성 백성 백성과 세운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0절이요 요하께서 이러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하니 이 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요하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낸다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다 아니 이거 말고 너와 내 백성을 위하여 내 언약을 세웠다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그래서 한마디로 목사님이 이 언약에 대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말했죠 그런데 오늘 강단에서 언약이 뭐라 그랬죠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시대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모세시대는 언약이 뭐냐면 가나는 물론인데 그리스도와 맞먹는 언약이 뭐였어요 모세시대는 무엇을 바른 날 다 노예에서 나왔죠 어린 양의 피입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는 어린 양의 피가 대표적인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하고 같은 거죠 지금으로 치면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고 여기에 가나안이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하셨어요 이 가나안이 그럼 오늘날 지금 우리는 뭘까요 어린 양의 피는 뭐예요 그리스도에다가 가나안은 뭘까요 237, 237, 237, 237개 나라가 등록이 돼 있대요 등록돼 있는 나라라는 기준이 뭐냐면 은행이 있는 나라래요 그러면 그게 등록이 돼서 전 세계가 하나로 다 돈 보내고 할 수 있어 237개 외에 은행이 없는 나라들이 있대요 아직도 그게 이제 5천 부족 국가들이야 5천 종족일지 3천 종족일지 그거는 정확한 건 모른대요 그런데 이제 5천으로 보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 보금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으면 세계 보금화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됩니다 나는 전도에 이 가랐던 사람인데 미국을 올 줄 몰랐어요 지금 이 시대에 미국이 로마거든 그렇잖아요 미국에 와가지고 그것도 언약 잡은 교회 사무가 될 줄도 생각지도 못했고 진짜 그래서 진짜 감사해요 내게 그 고통의 세월이 없었더라면 내가 나는 예수 잘 믿는다 생각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는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고통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갈급해가지고 그리스도까지 온 거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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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헤매고 돌아다닌 거지 그래서 이제는 언약이라면 여러분이 반드시 세계보금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언약인데 이 언약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결국 어디를 향하여 보내시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까지 딱 써요 하나님에 그래서 이렇게 쓰임 받는 우리가 지금 0.1% 속에 있다고 내가 계산했잖아요 대단합니다 이거 0.1%도 안 돼 계산하니까 0.00572 얼마 이랬어요 우리 그때 계산해 봤거든 그때 75억으로 나눴어 지금은 78억이라 하더라고 세계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아니 퍼센티비가 줄어들었어요? 그렇다 하더라고 어쨌든 올려서 0.1% 안에 있어 유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는 0.1%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것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어 그럼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 정도 되면 이제 딱 투자를 어디다 하겠어요? 세계 보금화 당연하지 아직까지 내가 세계 보금화 글쎄 이럴 싶은데 좋아 나는 못한다 치고 나는 헌금을 해도 세계 보금화를 위해서 할래 내가 기도를 해도 세계 보금화를 두고 할래 이러면 나는 그거 투자한 거예요 세계 보금화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보금을 누가 다 받냐 지경을 높이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런 증거가 우리 가정 가문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거 믿어줘요 그래서 그들과 언약하지 마라 자 오늘 수치가 너무 많이 갑니다 그들과 야 이거 앞부분 잘라야 되는데 오늘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들과 언약하지 마라 이랬어요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그들 우상 숭배자들 이번 주 본부 메시지에서도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의 우상이 뭡니까 이랬어요 우리 보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뭐 신천지를 믿습니까 그게 무슨 소릴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세계 보금화가 내 생각과 내 삶의 목표의 1순위가 돼야 돼 그런데 내 자식이 1순위야 돈이 1순위야 예를 들어 아니면 우리 아이 하버드 대학 가는 게 나는 평생의 소원이다 이게 진짜 그래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는 우상인 거예요 이게 아이 하버드 대학도 못 갈 뿐만 아니라 계속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아이 완전히 하버드 대학 넣어도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자살할 수도 있어요 나 그런 사람 봤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빨리 턴 해야 돼요 1위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진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지 그러니까 얘들하고 같이 언약하지 말고 뭘 했어요 약속하지 마라 또 뭐 아들 주고 받고 며느리 삼고 뭐 결혼을 말하죠 이런 거 하면은 완전히 이제 아들 뺏기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쫙 다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는 뭐라고 했어요 18절부터 28절까지는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뿐만 아니라 뭐를 해라 언약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축복하고 저렇게 축복하고 심지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하셨어요 아까 서론에 센 것처럼 언약을 지킨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언약 지키는 거다 언약으로 잡으면 언약으로 잡는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쉬운 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언약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묵상하고 때로는 막 선포하고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절대 이 축복을 줄 거다 그죠 예 이걸 약속했습니다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지경을 넓힐 거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내 언약을 지켜라 했어요 무상순배하는 자들하고는 언약하지 말고 대신에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자 그 언약을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아 이거 나오나 보다 아 예 27절 보세요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 이라 했어요 너와 이스라엘과 내가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언약을 어떻게 기록하라 기록하라 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왜 기록하라 했을까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그거를 공증서를 하나 다 만들어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 그럼 우리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가지고 드리미야 해야 돼 그게 언약기도 나는 언약기도 쓸 때마다 하나님 주신 각서 각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공증서예요 아시죠 이러면서 내가 쓰고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안 잊어버리고 그 정도로 내가 가치를 두고 계속 들이밀고 있거든 얼마나 이쁘겠어요 자식이 부모 부모가 자식한테 뭘 시켜놨는데 내일 되면 다 잊어버리고 모르겠고 엄마 어제 뭐라고 말했니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대 만다고 그거는 근데 엄마가 말하면 그대로 이렇게 한다 어느 자식한테 유산을 더 많이 주겠어요 말해봐나 말하지 사람 사람도 그렇는데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생명까지 내놨는데 하나님이 아무데나 투자하겠어요 안 하시지 그래서 기록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잊지 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확인해라 그리고 또 뭐 해라 전달해라 그죠 이겁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삼절기를 지키라는 말이 나왔죠 왜 구약시대에 삼절기를 계속 지키라고 남자들은 매년 세 번씩 내 앞에 얼굴을 보여요 이랬거든요 이게 삼절기 제사를 아주 대대적인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 보면 소양 어마어마한 숫자로 잡아다가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삼절기의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무슨 말이라 했어요 구원받은 날이에요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있다가 그때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완전 43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났어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노예 여러분 인플로이하고 노예하고 다릅니다 노예로 살고 있어서 노예는 그 목사님 한번 얘기하시죠 물고기를 키우다 키우는데 야 어 저 고기 밥 줘 이러면 팔 잘라줘야 돼 그게 노예예요 너 죽어 이러면 죽어야 돼요 사람이 아니거든 그렇게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고 있다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피발라라고 그랬어 뭐 아홉 가지 기적 행하다가 안 되지 그거는 마지막 열 가지 열 번째 기적이 뭐냐면 좋다 양의 피를 발라라 문설주에 근데 그걸 시키는 대로 바른 집은 어떻게 됐어요 그 집의 장자 첫째 아들 짐승도 첫째 태어난 새끼 이런 거 하나도 안 죽었어 근데 안 바른 집은 어떻게 됐어요 장노님 목사님 집이라도 필요없어 대제사장 집이라도 필요없어 안 발랐다 장자 다 죽었어 다 할아버지도 장자면 죽고 우리 집 같으면 줄줄이 죽어야 돼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가 4대째 종손이었고 우리 밑에 남동생이 5대째 종손이었거든 줄줄이 다 죽어야 돼 우리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피바른 날 애굽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노예된 데서 해방돼 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 합니다 우리가 사탄에 노예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사탄에게서 해방받아 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그리고 이거 잊으면 되겠어요 절대 안 잊지 자 그래가지고 또 나왔는데 광야로 데리고 갔네 그런데 광야에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일게 이 인간들이 전부 내 같아 믿음이라고는 없는 거야 이 인간들 지금 바로 가나안에 집어넣었다가는 어머니 이 별천지가 이런 데가 있었넘아 전부 가나안 족속들한테 전부 종살이하고 시키는 대로 다하게 생겨서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광야를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광야를 40년을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그 믿음 자라기까지 그거 나와요 성경에 이거 보면 이 지금 가나안 족속들에게 넣었다가는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오던 길을 돌이켜o 돌아갈까 합니다 딱 나와있다니까 겁집어 먹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뭘 줬어요 만나주고 뭘 겹자나 광야에서 그런데 드디어 거기에서 첫 보리를 거둬들었어요 거뒀어요 그걸 기념하는 게 맥주절이에요 보리맥추수추자야 보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이게 봄에 왜 보리 거둬들이잖아요 쌀은 가을에 거둬들이고 요거를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또 뭐라고 하죠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뭐래요 이거를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절은 이제 칠칠절 칠칠절은 49일이죠 칠칠절 다음이죠 요 때까지 이제 절기 잔치를 했는데 하여튼 요게 보리를 처음 거둬들여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야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보리농사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잊지 마라는 거지 니 인생 먹을 거 없다고 징징거리지 마라 누가 먹여 살리냐 이제 그거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야 세 번째가 뭐예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수수감사절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진짜 쌀을 이제 타작을 한 거예요 수수를 해가 거둬들인 거예요 수수감사절이 오순절이가 아니요 수장절이 오순절 맞죠 수장절이 수수감사절이고 예 요거 또 뭐 다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말이 잊어버렸다 아 장막절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요걸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에서 먹어라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들여놔 놓고 창고에 쌓아놔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누려라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세상에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풍년이 들게 해가지고 창고에 거덕이 재어놨어 이제 이제 안심이야 그러니까 니 봐라 니 인생 누가 책임지냐 이 말입니다 니가 묶여있던 데서 탈출시킨 것도 내고 니 인생에 먹을 것 입을 것 니가 줄여 죽고 신발 없어 죽고 그래 안 하도록 지킨 것도 내지 않냐 이거 잊어버리지 마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 언약을 너를 위하여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이야 이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다니까 그리스도 나는 뻔뻔하게 죄 짓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봐요 또 졌잖아요 또 속았잖아요 이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안 그러겠지만 나는 그래요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냐면 목사님이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우리 강권사님 진짜 이거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 일 나갖고 잠 안자고 일 나갖고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네 뭘 해라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라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뭐 잡히는 게 있어야 말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언약기도를 쓰는 거예요 말씀 중에 말씀이니까 근데 이게 대박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세상에 언약기도를 쓰는데 와 이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다른 기도 왜 해 골치 아프게 다른 기도 하려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저는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걸 두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 문제 생각이 나면 나는 그냥 다운돼 진짜예요 그럼요 내가 그 기도 왜 해요 그거를 그냥 딱 놔두고 언약기도로 딱 해버리면 완전 펄펙한 하나님의 그래서 나는 기도 제목이란 말도 쓰기 싫어요 나 뭐라고 쓰느냐 하면 응답 제목이라고 씁니다 저 언약기도 노트 보세요 응답 제목이라고 씁니다 나의 응답 제목 교회 응답 제목 나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이 일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만 하고 있으면 된다 했어요 우리가 잡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 이 시대 잡아야 될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탄을 숭배하지 말고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내가 혹시 사탄 숭배를 하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자기 생각을 못 고쳐가지고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다 놓치는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도 하 내가 그걸 보고 어떤 때는 내가 병도 나고 이랬어 아니 저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직도 저기에 있는 거야 내가 그게 확인이 되니까 하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나도 그렇겠죠 나도 내 생각 안 바뀌는 뭔 부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잡고 그리스도를 잡고 고백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 깨닫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뭘 잡아라 이것만 하지 말고 언약을 지키고 언약 지킨다라는 거 우리 쉽죠 언약기도 지금 그거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방향을 어디로 돌려라 2, 3, 7에다가 방향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승리한다 그래서 아멘입니까 이렇게 부활 메시지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활 메시지 제가 적을 때 적어드렸죠 안 적어도 되겠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 제자에 관한 약속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은 치유에 관한 약속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은 랩런트 뭐에 관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서밋 운동에 관한 약속이에요 이거 그리고 사대행전 1장 8절은 뭐예요 이게 2, 3, 7이야 2, 3, 7 땅끝까지 증인 땅끝까지 증인 부활 메시지 그 옛날에 지금 성경에 써져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말씀 똑같아 당연하지 네 뭐 안 보입니까 땅끝까지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2, 3, 7 플러스 5천 종족 세계보고마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목사님 주신 말씀이 좋은 부활 메시지에서 나온 얘기 말씀이에요 당연하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방향을 딱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너는 언약을 지키는 자구나 언약 지키는 자 맞아요 아니에요 보세요 그리스도와 세계보고마 너 딱 지키고 있는 자잖아 내가 지금 그게 1순위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지경을 내가 넓힐 거야 자녀 문제 걱정하지 마 건강 확 넓혀줄게 남편 부부 남편 프로그램 오케이 내가 네 대적을 네 앞에서 네 보는 데서 딱 쫓아내줄게 확실한 증거로 아멘입니다 이 응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한 정말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